이 가시나야, 물 한 잔도. 이 가시나야, 물 한 잔 줘. 지방 뭐라고 하셨어? 지금 경상동 어스마가 전라도 아가씨한테 수작을 보는 것이요. 내가 누군지 아냐? 내가 누군지 아냐? 내가 누군지 아냐? 내가 오늘 저 pearl을 못할 건데? 네가 내가 나한테 생소를 하려고 할 건데. 아따, 이 아저씨 참 가까이 이래? 여기서 여기 물이 깊고, 딱 하지가 없어. 내가 주면 물을 부으면 영생 어느 닭타임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듭니다 하늘 양심이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니 서방 있나? 없어 그래요 맞다 맞다 지금 없는게 맞다 남편이 다섯이시고 지금 있는거 남편이 아니라 기도 서방이지 아빠 워메 워메 어떻게 하셨소? 정말로 성적이네 워메 워메 근데 전라도에는 무슨 일 오셨소? 내가 듣기로는 그 저기 그 다른 데서는 우리는 여기 이 무등산에서 예배를 드리니 아 저기 여기서는 가야선에서 예배를 드린다는데 이 가스나야 내가 딱 믿으라 무등산도 아니고 가야선도 아이라카이 아버지께서 예배 할 때가 꼭 온다카이 하나님은 영이라카이 하나님은 영이라카이 진영과 진영으로 드리는게 진정한 예배라카이 니 내가 누군지 안아 내가 영어로 말하면 죄졌어요 죄졌어 다시 그 그 그 그 그 죄졌어라 어메 내가 죄졌어를 만나보라 내일 성님께 전화를 해야겄네 여보세요 여보세요 다시 나이 성님 형님 제가 죄졌어로 만났어라 죄졌어 예 중독 붙잡고 있어요 예 중독 붙잡고 있어요 예 중독 붙잡고 있어요 오우 가발이 예배합니다 사랑합니다 주님을 만나다 새기소서 예배합니다 사랑합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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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랑합니다